야! 이거 굿즈 홍보영상이야! 뒤에 이벤트도 있으니까 제발 끝까지 봐줘! 안녕하세요 플레임입니다 저번에 출시했던 불똥이 많이 이뻐해주고 계신가요? 네? 처음 들어본 것 같다고요? 아직도 불똥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장작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샤펜픽에 들어가서 불똥이를 구매하세요! 아니 이게 본론이 아니고 이번에도 또다시 굿즈를 출시했습니다 와아아아아아 예전에 처음으로 출시했던 제 첫번째 굿즈 불똥이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 그에 힘입어 이번에도 또다른 굿즈를 출시해봤어요 바로 마우스 장패드와 머그컵! 그 외에 다른 굿즈들도 많은 요청들이 있었지만 단순한 소장품으로만 끝나는게 아닌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녹아들 수 있는 실용적인 굿즈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장패드와 머그컵이 가장 적합할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장패드 머그컵 이외의 다른 굿즈들도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출시할 예정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장패드부터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는 가로 78cm 세로는 30cm 두께는 4mm에요 그냥 대충 키보드랑 마우스 둘 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냥 뭔가 좀 더 화려하게 만들까도 싶었는데 어차피 키보드 올려놓으면 다 가려버리니까 테두리 부분에 주로 그림을 그려넣었고 이물질 같은게 장패드에 묻으면은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밤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유튜브에는 업로드된 것이 없지만 생방송 때 자주 했던 덜롱다크라는 게임을 배경으로 만들었어요 오로라가 정말 이쁘죠? 한마디로 겁나 신경 썼다구요 빨리 사라구요 아 주의할 점은 세탁기 같은 곳에 돌리면 색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빨고 싶다면 물을 묻힌 천이나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두번째로 머그컵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유튜버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그림으로 머그컵 예시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 그림으로 결정이 됐어요 앞에는 장자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쪽에는 제 브랜드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컵의 크기는 가로 8cm 높이는 9.5cm 용량은 11원스 약 330ml 정도가 들어갑니다 스크래치에도 어느정도 내성이 있어서 철소세미 같은 걸로 빡빡 밀지 않는 이상은 캐릭터가 벗겨지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어... 그래도 소중히 다뤄주세요 뜨거운 물 같은 거를 부어도 당연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컵 자체는 뜨거워지니까 손잡이를 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놓치거나 던지면 당연히 깨집니다 뭐 그런 것까지 바라진 마세요 두 굿즈의 판매는 이 영상이 올라가는 12월 21일 지금 월요일부터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샵팬픽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고 한정 판매가 아닌 상시 판매로 언제든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불똥이를 구매했을 때는 한 달 뒤에나 받아볼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굿즈는 제작을 미리 해놓고 판매하는 거라서 12월 말쯤에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찡굿!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너무 아쉽지 않아요? 이제 좀 있으면 2021년 새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들에게 뜻깊게 보답하고자 제가 아주 정성들인 선물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특수제작 장작임머그컵 와 이거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생방송을 봐주시는 우리 장작분들과 찜찜씨가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서 디자인한 최고급 한정판 머그컵입니다 참고로 저는 디자인 하나도 생각 안 했었어요 너무 자랑스럽다 나란 존재 갖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특수제작 머그컵 간단히 장작컵이라고 부를게요 이 장작컵은 판매용이 아니에요 이걸 팔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번째로 제작단가가 정말 비쌉니다 이번에 나온 다른 굿즈들과는 다르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수제에요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게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야 합니다 또한 디테일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단가가 치솟죠 제작단가가 무려 10만원인데 이걸 판매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원가에서 30% 정도는 더 붙여서 팔아야 이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13만원이라는 가격에 팔아야 되는건데 아니 솔직히 누가 이거를 13만원이나 주고 사요 아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컵을 13만원에 판다고 올리면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플레임 저거 돈에 미친놈이다 이러면서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작단가가 얼마나 드는지 제작 과정이 어떤지 중요한게 아니라 제품 자체만을 보고 생각을 하잖아요 판매 금액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 너무 갖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 소비자가 생각하는 상품의 가치보다 가격이 더 높다고 비싸다고 느끼면 그건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도 가격이 정말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로는 희소성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정말 열심히 만든 만큼 그 값어치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 때나 살 수 있고 아무나 가질 수 있다면 그만큼 값어치는 유지되기가 힘들죠 하지만 이 머그컵은 정말 저에게도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굿즈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장작컵은 굳이 팔려고 하기보다 그냥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 같은 개념으로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해와 주신 소중한 장작분들 뭐 아니면 제 방송에서 무보수로 정말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주신 매니저님들 아니면 우리 일하는 직원분들 편집자님 썸네일 작가님 등등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아 물론 다른 분들에게도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번 이벤트고요 자 그러니까 이 장작컵을 가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저번에 불똥이 굿즈 제작 이벤트와 좀 비슷합니다 새롭게 출시한 장패드와 머그컵을 동시에 구매하고 해당 구매 내역을 구매 번호가 나오게 인증샷을 찍은 다음에 플레임 팬카페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서 굿즈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인증글과 연락받을 이메일을 적어 올려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다섯 분에게 이 장작컵을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방식은 완전히 랜덤입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목록을 쫙 써놓은 다음에 트위치 생방송에서 랜덤 추첨을 진행할 거예요 장작컵을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놓치지 마 싫어 짱굿 자 이번 이벤트 기간은 1월 11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진행하고 기간이 지나면은 칼같이 신청을 받지 않을 겁니다 시간에 유의해 주시고 당첨자는 1월 12일 화요일에 팬카페 공지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할 이야기는 전부 끝난 것 같고 이제 생방송에서 장작분들이 하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해 볼게요 어디서 사요? 너 영상 안 봤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샵 팬픽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구매사이트 나옵니다 향후 굿즈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번 굿즈도 성황리에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후보로는 후드티 장바구니 스마트톡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해외 구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 첨부해 드릴게요 장작컵 이벤트는 이번에만 여실 건가요? 이번에 참여 못하면 향후에 다른 이벤트로 증정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어 일단 만들어 놓은 총 수량이 50개고요 고마운 분들에게 전부 전달해 드리면은 대충 한 30개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벤트 상품으로 5개를 빼면 25개 정도가 남죠 이건 차후에 천천히 다른 깜짝 이벤트 등으로 물량을 풀 생각이고 50개 이상 제작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뭐 물론 절대 안 만들거다 라는 말은 안 할게요 뭐 절대라는 말을 썼다가 괜히 엄청 손해보신 분도 내가 많이 봐와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50개만 있다는 거 굿즈 수량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미리 만들어둔 제품들이 모두 소진되면 주문과 동시에 제작이 돼서 아마 바로바로 배송은 힘들고 한 달 뒤 정도에서 받게 될 것 같아요 장작컵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만큼 제가 추가적으로 사비를 드려서라도 제대로 된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본인 실수로 만약에 개박살이 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에 있는 제품은 회수를 하고 새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작컵 재질이 뭐예요? 수제 도자기입니다 해외 구매자는 이벤트 참여를 못하나요? 아니요 구매하시고 인증샷만 팬카페에 올리시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인증샷은 굿즈를 수령하고 찍는게 아니라 구매 사이트에서 그냥 구입한 내역만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굿즈를 더 많이 산다고 이벤트 당첨 확률이 올라가거나 하나요? 아니요 쓸데없이 절대 많이 사지 마세요 제가 굿즈를 실용성 따져가면서 만든 이유는 제 굿즈가 쓰레기처럼 방치되는걸 못참아서 그렇습니다 부디 굿즈를 구매하게 되면 쓰레기처럼 은 고사하고 갑옷처럼 애지중지 아껴주시지도 마시고 그냥 잘 써주세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인거 같아요 배송비가 따로 드나요? 배송비는 각 물품당 삼천원 정도가 들거고 두 종류를 동시에 구매를 하시면 하나의 배송비만 빠집니다 배송비가 한 번만 빠져요 자 여기까지구요 만약에 또 다른 문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굿즈들도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우리 장작분들 다시 한 번 사랑하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플레임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물러가도록 하죠 다들 아뇨 끝!